안녕하세요. 저는 또또당고의 대표 강희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연해 주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대마드의 레디스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는 팔로우의 양옆으로, 팔로우는 리더의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걷는 동작입니다. 강희선이 형자의 시연 사회에서 넉터는 담당자입니다. 이제 연항과 존재입니다. 강희선은 100개의 명옆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여성인과 현실입니다. 강희선과 연구여정은 아르헨티나상으로 작동합니다. 강희선의 명옆을 입장해 주실 선생님입니다. 더 다양한 동작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돋땅고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세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또돋땅고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